활동하는 동안 틀린 적 있어? 안무? 어, 그런 거 맞아. 어, 있나보다. 근데 이제 혼자니까 틀려도 잘 티가 안 나잖아. 틀려도 나도 몰라. 근데 내가 그거 틀린 적 있는 거 같아. 이거 말고 이게 너무 빨라. 여기 신경 쓰다가 아, 나 진짜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고. 여기서 틀려. 이게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틀리더라고. 근데 나 그거 궁금해. 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짜증, 고쳐주고 싶었던 거 있어? 아니, 유정이는 나 산업 보면서 계속... 이게 섹시야? 근데 나 그거는 느꼈어. 뭔가 팀 활동했을 때 엔진이 여전히 잡힐 때 나연 언니 표정과 호소를 하면서 잡혀서 진짜 부끄러워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어저께 하면서 에이, 에이. 맞아, 너무 언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,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를. 천천히 좀 가려고요. 컨셉이야. 어, 이 언니 컨셉이야. 컨셉이야. 아, 역시. 아, 역시. 5-2bokki. 네 tucked이 왔어